3번 볼게요. 성품성서로상 가까울 건 어조사야. 익힐섭서로상 멀원 어조사야. 성상근야나 습상원야 아니라 흔들흔들 성상근야나 습상원야 아니라 흔들흔들 오늘 요것만 하셔도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작대상 말씀인데 성상근이야 성품은 서로 가까웠다. 이런 얘기는 태어났을 때 우리 천진난만하다 순진무구하다 불성이 있고 예수님이 들어있고 공작님이 마음에 들어있고 이게 심성에 이렇게 심성이 때묻지않은 천성이 그랬습니다. 그건 거의 비슷해요. 태어나면 그런데 습상원이야 습관에 의해서 습득에 의해서 풍습에 의해서 서로 멀어져요. 도둑놈으로 가고 성현군자로 가고 이렇게 달라진다. 그러니까 교육도 중요하고 습관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다. 맹모상천지교가 그런 환경과 교육을 중요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자 넘어갑니다. 4번은 장자말씀인데요. 망, 잊을망자. 망년이 할 때 이 망입니다. 발족, 신발이, 이력서 할 때 진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게 걸어가니까 신발을 신고 이력을 할 때 이, 이 잔입니다. 갈지적합 걸 적어주세요. 망, 겁이, 지적이, 지적이, 아니다.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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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망, pää. 망, clás. 망, 쟌, 깐, 지적, 깐, 지적이, 아니다.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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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 우리 학장님이 많이 힘드시는게 내공이 있으셔라 그러시는겁니다. 자, 아주 명언이에요. 망족이란 것은 발을 입고 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 발이 있는지 없는지 이리 살죠. 그 얘기입니다. 어째서 그럴까? 못댐시 그거는 이지적이라 신발이 딱 내 발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발이 너무 컸거나 너무 쩍었거나 찢어졌으면 우리는 발 걱정합니까? 하지요. 발 걱정하고 신경쓰면 이거 살겠습니까? 365일 신경쓰면 이 머리가 어찌 될겁니다. 그죠? 그런데 발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손이 있는지 없는지 내 몸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하고 살잖아요. 바로 신발이 딱 맞기 때문입니다. 우리 알맞다 이런 말을 아시죠? 알맞다와 적합하다는 샘샘인 것 같은 뜻입니다. 우리 간이, 음식 간이 딱 알맞게 됐네. 이게 아주 참 우리말 아니에요. 선우리말. 자, 이게 뭘까요? 역할로입니다. 역할로. 여기 부산시 우리 의원님도 계시오. 의원님, 우리 부산시 잘살게 해 주이시오. 네, 우리 우리 시의원님들이 딱 뭉치 갖고 예산이 덕까지 으쌰! 막 하고, 대포도 하고, 부산이 여기는 균형이 발전이 안 되고 막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부산이 그래도 역할을 추우셔야죠. 그래야 바로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아, 우리 시의원들 때문에 우리가 더 말할 게 없네. 속상할 일이 없네. 속된 말로 여기 열릴 일이 없네. 역할을 충실해서. 바로 이 신발이 나의 발에 딱 맞는 역할을 하든지 하듯이 시의원님들이 딱 그런 역할을, 시장님이 딱 그런 역할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삼난만상이 자기 위치와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의자 자리, 여기 불 자리, 여기 있어요. 불이, 여기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이건 여기 자리, 지 자리 여기. 이게 발에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눈이 내 발 밑에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자기 자리와 위치가 있어. 그럼 그 자리 위치에서 우리는 뭐해야 돼요? 의무와 책임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딱 맞는 역할을 해야지.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자리에서 아버지는 제자는 선생님은, 아들은 자기 위치와 자리에서 딱 맞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공장에서 말하는 정명설, 정명론이 아니겠습니까? 군군, 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 낳기, 자식은 자식 낳기, 아버지는 아버지 낳기. 그렇게 하면 우리 뭐 좀 필요 없어, 법도 필요 없이 다 잘 돌아간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바로 장자께서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는 아버지 자리에서 딱 맞는 역할 제대로 하나? 너는 그 사회가 준 직위에서 그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하고 있나? 라고 우리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못한다,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속돈, 놓치지 말아야 될 속돈이 있겠죠? 신발에,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좋을까요? 고맙다. 저는 이거 이틀에, 3일에 들어지면 하루에 마다 제가 직접 닦습니다. 스님, 이거 싫으셨어요? 아, 싫으셨네. 백신. 백신이 발견됐습니다. 백신. 코로나 백신이 아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이게 코로나 백신이었으면 코로나 진작에 때리자와 시킨대. 안타깝습니다. 백신. 스님도 백신을 싣고 계시는데 코로나가 별로 의심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한데 좀 두고 볼 일인 것 같고요. 어쨌거나 우리 속담에 다 떨어진 헌신짝 버리듯이 내 팽개친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신발 신을 때는 우리가 내 발 걱정 안하고 더러운 거는 신발한테 밝게 하고 그렇지요? 이래놓고, 떨어졌다고 그냥 내 던져버렸다 이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요. 강아지보다 개가 더 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맞네 헌신 보고 맞네 새신이 헌신 되고 야, 헌신적으로 야, 이게 멋이 있네요. 헌신적으로 봉사했잖아. 지가 다 똥도 밟아주고 내 몸 안 다치게 해주고 일의 효자가 어디있어? 일의 효자가 어디있습니까? 어. 그러면 개는 죽음 말이지 아픔 말이지 뭐 엄청 돈 들여갖고 또 무슨 뭐 낙골딱에 찍어놓고 고 가고 말이지 제사 지내고 가면서 신발한테 그런 사람 다른 용도 없이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놓친거다 이 말이지 우리 인간이 에 혼자 뭐 덥치고 잖고 치고 못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값이 받는게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태양 없으면 어찌 사냐 태양 자외선 받아서 물, 공기 이건 자연에서 우리가 받는거 어마어마하지 그 다음에 물질적인거 어마어마한 사람을 누리고 있는거 그 다음에 인적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고 보고 가족 그 다음에 친구 인사에 내 아는 관계들 통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잖아. 앞으로도 그럴거 아닙니까? 그 다 떠나가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의 자연에게 감사합니다. 또 여기 같이 함께하는 나 살아가는 분들에게 늘 고맙고 감사 물질적인 것에 늘 모든 것에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 에브리바디 모든 것에 늘 감사하고 고마운 생각 소중한 생각을 내가 가지고 사는거죠. 이게 뭐에요? 나의 삶의 질을 높이는게 행복지수가 그러면 끝까지 다 올라가는거죠. 어마어마하니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불평 불만인 사람은요. 행복해질 수가 없어. 어디가서 행복해질라고 죽어서 천당가서 그런 분들이 천당 갈까요? 누가 오라고 안할 것 같은데 지금 천당 지옥 누가 가본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천당 지옥은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지금 천당이면 내가 천당에 사는건 근데 살면서 내 지옥이야 지옥같은 인생 그러니까 천당 갔다고 뛰어내리고 자살하고 죽는거 아니에요. 절대 못 갈기라요. 우리 지금 살아있을 때 천당을 내가 살아보는게 더 현명하겠다. 그 다음에 죽고 나면 그 세계는 우리가 모르지만 거기 가서 또 우리가 현명하게 대체하고 살아보지 지금 우리는 천당을 노리는게 좋겠다. 감사하면서 고마우면서 사십시오. 8번 한번 보세요. 좀 빨리 갈게요. 아버지 어머니 모 놈자 형 형체형입니다. 자식자 여자 여자 놈자 그림자 영 형체형 바를 점 고측 그림자 영 바를 점 형체형 안입을 바를 점 고측 그림자형 또 여 안입을 바를 점 부모자형 자녀자형 형정적 영정하고 형 부정적 영역 부정 이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부모는 형체와 같고 부모는 형체고 자녀는 뭐냐 그림자다. 형체가 있으면 그림자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정적 영정이와 형체가 반듯하면 올바르면 그림자도 반듯해 그런데 형체가 올바르지 못하면 그림자 또한 삐뚤어진다는 말이죠. 올바르지 못하다. 누구 말이냐 김봉범 훈장 말입니다. eth . meine 뭐 맨날 노드상자 봉자 팔아먹고 로얄티도 안주면서 계속 하면 저 세상에 있는 분들이 욕할지 몰라요 저도 저 한마디씩 해야 안되겠습니까 . 자 자 11번 갈게요 11번은 묵자라는 부분입니다 묵자 자 비 아닐 비 없앨무 편안한 살거 어조사야 나 없앨무 편안한 마음씨 어조사야 비 무한거야요 아무안신량이라 흔들 흔들 시작 비 무한거야 아무안신량이라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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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신나 무슨 말이냐 비 무한거 편안한 거처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편안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맞는 것입니까 여기 스님 계십니다만 일체 유심조 내 마음의 조작이다 성리학에서는 유가족에 성리학에서는 마음은 일신지주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내 몸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상태냐 에 따라서 몸은 그렇게 간다 자 편안한 거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구선에도 피난시상 이런 아파트 있습니까 롯데캐슬 미소지음 푸르지오 뭐 이런 아파트 명품아파트 브랜드 아니에요 그 사는 분도 띠데리고 이런 세상이다 가졌다고 명품아파트라고 넓다고 네 이게 중국처럼 사는게 아니고 그것도 불평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한테 그런 적이 있었대요 그것은 북문으로 들었는데 노숙자분들 뭐 사랑의 집인가 이걸 지어놓고 서울역이나 지하철에 가면 있잖아요 그래갖고 모시고 오는건지 가서 어떻게 모시고 왔어요 여기요 여기 있잖아요 의자씨요 아재요 우리 서울시에서요 이런 기가 막힌 집을 지으세요 사랑의 집을 지으세요 여 다 모십니다 오시면 밥 드리지요 여기서 막 샤워 따뜻하게 할 수 있어요 읍씨로 따뜻합니다 사계절 그러고 시원하고 이래가 간식도 줍니다 그리고 친구분도 있고 하니까 오이소 무시 그런 것이 또 그러고 오셨겠죠 뭐 있어보니 한 2,3일 있다가는 없어졌네 몇 분이 없어졌네 오이약고 물어봐도 모르겠네 그래서 다시 그 모셔온 그 지하철 서울역에 가봤다 이 말이죠 가보니까 그 그다가 무슨 그 박스 딱 피고 깔고 이래 다 누워서 청살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 사랑의 집 억실 좋은데 이거 왜 나와 있습니까 아니 뭐 이러면 안되냐 큰일이다 얼어 죽십니다 가이시다 오우 싫어 난 여우가 좋아 이 끝난 겁니다 그 양반 여우가 천당입니다 여우가 천당입니다 거기 가보니 엄매여 살아야 되고 일어나 가보니 뭐 이게 무슨 말이지 어 그런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런 말 했어요 농장지 좋은 상사 창공이라 이런 말 했어요 장롱 속에 갇혀있는 새는 항상 뭐 생각해 창공을 생각해 창공 날아다니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요가당은 사람은 좋지요 야이 삐내요 새바라요 이 하지만 걔는 창공이 늘 그리운 거야 불행한 거야 우리 밥주는데 너 봐라 너 너 행복한 줄 저 새들이 소름을 소 하품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은 우리 마음 먹게 달렸다 이랬네요 여기서 하나 제가 덧붙여 드리고 마치겠어요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과학적이 이게 마음이라는 우리 여운 마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비과학적이지만 우리는 어쨌거나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심통성정 그러잖아요 마음은 성과 정을 그느리고 있다 그러니까 맹자가 말하는 사단, 인어의지, 칠정, 희노애락, 애오욕이라는 우리는 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속이 막 쓰리고 막 아프고 막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어디서 해요 여기 보다 여기서 그죠 여기서 막 가슴이 껴 이상이 맞아 그러면 막 내 가슴이 뛰고 우리 학장님 그런 적이 있어요 없구나 어쩌고 우리 사모님 뛰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슬픈 일이 있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있을 때 여우가 막 어디에 무너지고 아프고 아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 마음이 이 십동성정이 되니까 어 맞는 것 같다 근데 자 그러면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 이 우리 학자들이나 옛날 분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종교적으로 이 마음을 굉장히 강한 최고로 내 몸의 주인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고 저는 마음 단계 위에는 그럼 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다른데 요 위에 단계가 있다고 저는 보면 그게 무슨 단계냐면 생각 단계입니다 생각사 생각사 그럼 생각은 그럼 정의를 내리면 뭐가 생각이냐 그럼 뭐 아 김봉곤이 오늘 특강자로 나온다 그러면 김봉곤을 여러분 자 보세요 아 김봉곤 하면 우리 머릿속에서 딱 고정관념이든 아니면 정보를 들은 정보든 이렇게 쭉 썼지도 않다고 그래서 김봉곤 아 좋은 놈이야 이렇게 결정을 내렸거나 아니면 그 마 그가 온다 나 때리치해 나 나 안 간다 오늘 바보다 개라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어쨌거나 우리 김명수 학장님이랑 우리 회장님 계시니까 우리 회장님하고 꼭 뵈야 돼 존경하니까 그래서 오는 것도 있겠고 자 그 생각은 쫙 가서 취사 선택 결론 결정까지 단계가 생각에 닿게 됩니다 그게 생각의 정의야 그게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자 그러면 생각사 자를 보면 위에 뭐 있어요? 바절이 있죠? 큰 입구 입구 그 안에 열 십자 있어요 그죠? 그럼 큰 입구에 원형 우리 글자 원형을 보면 원이야 원 생각을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생각은? 자 이렇게 반만 하면 돼요 안 돼요? 표적적이잖아 문제 있잖아 원만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십자는 뭐냐 열 십자는 있는데 우리 뇌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예요 그리고 밧전자는 내 머리를 얘기하는 것이예요 머리 속의 뇌 그럼 우리 생각을 할 때 십자 동선 남북 사방 사방팔방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균형감 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그러니 생각에 문제가 있다 제대로 생각도 안 해보고 어 분석도 제대로 안 해보고 판단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건 미스 오류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원만하게 생각 그 다음에 사방팔방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야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반전자는 우리 머리를 상징하고 있다 자 생각은 어디서 합니까? 가슴에서 합니까? 손에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머리에서 하잖아요 그 밑에는 무슨 자가 있어요? 마음심위 자 우리 사람을 보면 위에 머리 있죠? 마음 밑에 있죠? 자 내가 판단했어 봤더니 아 김봉공 금마 크으 괜찮아 그럼 여기서 마음이 기뻐지는 거야 네 근데 김봉공 금마 말이지 그 아 요즘 잘나간다고 뻣뻣하고 말이야 기부스하고 가 예절도 모르는 놈 그 아 생각 안 끊어 아우 열 나고 말이지 크으 요거서 이제 열이 화가 치밀어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라는 것이 여기 미친다 이 영향을 준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라는 것이 곧 내 마음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내 생각의 결론의 결정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마음은 그렇게 움직인다 내가 생각이 아름답다 라고 그러면 마음도 행복해지고 내 생각이 어 아니 나 죽여 저 사람을 어 난 원수를 갚을 거야 라고 하면 은 여기에서 어 어 나쁜 악의 마음 분노의 마음 들거려고 자 여기서 그런 마음이 그렇게 끌어올릴 때 우리는 손과 입과 눈과 이 모든 동작이 나타나자 으으으으 으으으 입에서 이렇게 나오지 우위랜 Xx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삶의 일체로 찰나의 작용을 하는데 저는 그것을 지, 신, 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 육체가 찰나의 순차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많이 하시는데 중과 교화에 우리 인간의 반드시 갖춰야 될 정말 필수 덕목, 중요한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 3대 대학교, 중요한 대학교에서 함께 뵐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코로나 우리 다 같이 잘 극복하고 빨리 우리가 대면도 하고 거리도 좀 좁히고 총도 나누고 우리 경기도 활성화되고 더 많이 함께 웃는 그런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시고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